1. 국가취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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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선생님? 네 안녕하세요 천부람 태극도량입니다. 선생님이 생각하실 국가취성 꼭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? 꼭 자를 빼면 국가질성을 해주면 좋은 사람은 있지만 꼭 자는 들어간다면 없죠.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지 꼭 해야 된다?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를 함으로써 100% 뭔가가 보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. 100% 보장성이 있는 거면 꼭 해야죠 당연히. 그런데 이 무속적인 곳에서 100%는 없거든요. 이 인생살이 자체가 마찬가지예요. 그 어떤 곳이든 100%는 없어요. 예를 들어 좋은 변호사님을 사도 100% 이긴다는 보장 100% 할 수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럼 똑같아요. 그런데 좋은 변호사님 만나면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건 똑같아요. 국취성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죠. 당신은 이거를 꼭 하면 100% 무조건 장담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이루어질 수 있다. 당연히 꼭 해야지. 왜? 100% 된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. 꼭이지. 꼭자가 들어가죠. 그렇죠? 그런데 그 꼭자라는 단어를 뺀다면 굳과 치성을 하면 좋다. 이거는 저기에요. 약간 좀 빌어서 나쁠 건 없다. 빌어져서 나쁠 건 없다. 좋다. 이런 뜻인데 그럼 누구 어떤 사람을 빌어주면 좋으냐 좋은 점이냐. 빌어져서 나쁠 건 없다.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.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자기가 또 원하는 게 있고 목적을 둔 게 있다. 이런 사람들은 빌어서 굳과 치성을 해서 나쁠 건 없죠. 하지만 이 사람들도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그 굳과 치성을 한다고 해서 100% 보장성은 없어요. 왜냐하면 좋아지는 기간도 뭐 두세 달 있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6개월 있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건 신령님들의 신들의 조상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빌어 줄 수는 있겠지만 빌고 나서 이게 바로 열흘 있다가 무조건 딱 좋아진다. 이게 수학적인 공식처럼 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꼭 굳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?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꼭 해야 될 사람은 없다. 하지만 굳과 치성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.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. 뭐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또 좋은 누군가하고의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좀 잘 안 되거나 소소한 이런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굳과 치성을 지극 정성으로 좋은 무속인 선생님을 만나서 한 번쯤 빌어 본다면 당연히 좋아지죠. 그런 사람들은 해서 굳과 치성을 정성을 들여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나빠질 일은 없죠. 얼마 전에 여기 대성 딥이 발전을 위해서 재숙고 됐잖아요. 굳 했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만에 대박 나야 된다고 조건부를 걸고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랑 똑같아요. 그냥 여러 선생님들과 단합과 대성 TV 채널의 앞으로의 발전적인 것을 말 그대로 기원이잖아. 기원 재숙고. 그렇죠. 기원이라는 것은 멀리 보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성 채널의 앞날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빌어 놓은 거니까 당연히 그 정성 덕이 서서히 들어오겠죠.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국가치성을 하면 덕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꼭 해야 되는 사람은 없다. 네.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.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치성은 꼭 해야 하는 사람은 없지만 들여서 좋은 사람은 있다. 네. 네.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button. 보세요. 감사합니다.